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비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장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상은 미국 주식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지표는 견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동 이슈는 사실은 이제 작년 이맘때죠. 또하고 10월달에 시작했는데 중동 이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가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유가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전면전을 하더라도 이미 게임은 저는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공중전이 되지 않으면 이미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로 다 제공권을 장악하면 쉽지 않거든요. 이슈상전도. 그래서 미국이 가세한다더라도 크게 우리가 재해 오일 쇼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중동에서도 이제는 정산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동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유가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더 침체로 간다든지 그런 우려는 지금 현재 상태는 기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 좋죠. 50 이하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지금 괜찮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그렇더라도 둔화가 되고 경제는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는 좋은 편이다. 탄탄한 편이다.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스트벨트의 부활이다. 제조업이 부활하다. 그러면 러스트벨트가 부활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에. 과거에 러스트벨트는 뭐 샘물이 흘러나오는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서 그런데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해서 리쇼링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더 강화돼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그리고 중국을 때리는 게 더 강화됐죠. 아야할 법도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폭스방연도 그렇고요. 전부 다 미국으로 돈이 이 바이든 정부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리쇼링 정책이 트럼프에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어러스트벨트 정책이 그 지역이 펜실베나부터 펜실베나주라든지 미시건주라든지 어러스트벨트 관련된 지역의 투표권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트럼프를 지지한다든지 그거는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바이든 정부도 지금 그렇게 표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면 전반 인기가 좋은 헤리스 정부가 탄생될 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은 잠시 진체되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으니까 항상 성장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오르다가도 성장하다가도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 있죠. 우리 요즘 말하면 반 2차전지 쾌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를 보면 이미 미국의 주식들은 대표적인 엔비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해외 지수에서는 보시면 나스닥도 보면 박스권에서 7월 8일 그 주간에 고점을 찍고 삼각형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전체적인 필라델벤치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조금 약해진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다우젼스 산업지수로 보시면 다우젼스 산업지수는 30개 기업 대표기업인데요. 꿀뚝기업들 제조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 과거에 영광을 했던 그런 기업들인데 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떤 시세가 올라오니까 시세만 보고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다시 회복하고 왔으니까 다시 IT 버블처럼 이렇게 또 붕괴되지 않을 걸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경제도 또 침체가 반드시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투자자들이 맞추려면 그럼 어떤 의견을 양자태계를 하게 되면 그 양자태계를 할 수 있어서 내가 100% 성공을 하려면 내가 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제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보다도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그중에 선택을 해서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전문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종합지과 지수가 모든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온다 그러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보면 부활한다는 게 결론은 차트 시세를 보면 미국은 경제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고 유가도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 우려할 건 아닌데 계속 우려하고만 있는 거죠. 시세보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팔고 또 다른 거 간다든지 계속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변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변수가 있으니까 주가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11월 초에 이제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반적으로 민주당 계속 이어가면 정책 이어갈 거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의 업종들은 오히려 조정받은 건 강하게 반등할 것이고 많이 올라가던 것은 행보 반도체 이런 것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 수정 정보수를 보면 좀 지난주보다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21.9만 건에서 22.5만 건 좀 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견제하고 그 다음에 대량 해고 건수는 지난달 75,891건에서 72,821건인 거 줄어들었어요. 대령 해가는 한 달 동안 줄었다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아주 중요한데요. 최근에 아직 이렇게 보시면 해외 정시로 이렇게 보면 전체 보면 중국은 중국 상해는 아직도 휴장입니다. 춘철 휴장이고요. 홍콩에 있지 홍콩지수는 계속 거래되고 10월 4일에 이렇게 플러스 1.5%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을 지금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 정책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라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밸류업 관련돼서 우리 대형주들은 영양을 소형주들 포함됐던 게 에코픈 hn 이런 건 잘 나가고 있지만 주가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밸류업에서 펀드멘트 주가의 매수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많은 밸류업을 보고 배당을 받아가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도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런데 그게 낫다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밸류업은 큰 히트를 못 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따라해도 일본을 못했고 이제 중국을 좀 따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거래량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일주일 만에 9월 30일 중국 상해지수 보면 중국이 일주일 만에 18%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지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보세요 한번. 이걸 큰 우리가 아직은 중국이 과연 경제 부흥책을 써 진흥책을 써서 살릴 수 있을까 경기를. 저는 경기는 그렇게 못 살렸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빠져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제조업이 빠져나가면 그 제조업을 살리기 쉽지 않은 거죠. 다시 공장을 불러들였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중국은 공산주의가 정책적으로 봐서 너무 간섭이 실현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또한 기술이 발전해서 올라와서 반대체뿐만 아니라 올라와 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페일을 받더라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 기업은. 그게 안 되고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도 안 돼서 물러나고요. GM도 철수하고 도요타 우리도 그렇고 지금 폭서 방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큰 산업이 전기차 산업을 완전히 바꿔서 세계를 호령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은 미국에서 중국 자체 로컬 기업도 워낙 커서 1등으로 가니까 그 기업 자기들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자동차 엔진 자동차 해외 주요한 메이커 폭서바견 도요타 우리나라 이런 분 이렇게 메이커들은 판매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거기에 폭서바견이 심각한 위기에 들어간 게 바로 중국의 역량이 아주 클 거로 보면 전기차 역량.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제조업은 다시 부활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은 소비 인구는 한 3억 명 정도 이상 될 거로 보이고 전체 인구는 높지만 그래도 내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경기가 20년 동안 안 좋아도 특별하게 국민들의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게 바로 해외세의 역량을 받지 않고 일본은 95%의 거의 채권을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고 물론 중국도 금융 완화 정책 해외 외국인 투자 정책을 많이 완화할 때 15년도 완화를 시켜서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들어가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앤다든지 완화시켜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지점률을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 증자 써서 그것만 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 증시를 주식 투자를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다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은 혁명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이게 이렇게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각에서 대다수가 3100포인트도 못 가고 과거 이렇게 늘 갈라가도 경기 부양 나온다 조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00을 잘못 간 걸 다 22평선 정도죠. 그런데 저는 3500도 기본 간다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정시에 이렇게 안 갔던 이때 보세요 보면 21년도죠. 21년도 12월에 고가가 2022년 고가 3700인데요. 당연히 이것도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은 조정받더라도 지금 춘절의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를 봐야 되는데 그 변수가 뭐냐 하면 바로 중국에 지금 홍콩 주수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홍콩 h주수도 그런데 1.5% 올라가는데 중국은 이제 30일 거래 재개되더라도 조정받더라도 올라갈 것 보이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상해지 주수가 전체 경제를 먼저 물론 경제가 좋아지면 거전 6개월 전부터 주식이 올라가고 종합주식이 올라가고 이렇게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론은. 하지만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그 나라의 6개월이나 1년 뒤에 6개월이나 1년 안에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종합주가 가장 경제 지표의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경제 주가 지수로 보면 종합주가 지수 를 보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경계가 나아 질 거라 생각해서 중국의 상해 중화 이렇게 미리 올라가고 재조업이 부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비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니까 중국의 소비 관련된 주식을 돌려먹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수혜를 내가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권력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관련 주식이 뭘까 그걸 보고 들어가면 단숨에 작은 20% 이익 났다 팔아먹을 게 아니라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주식을 즉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매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매도보다 많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뭐죠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많은 것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은행인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주식은 정권사에서 그냥 신용을 사든 담보대출 받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물류도 물론 대주주당뿐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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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고 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은행에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맡겨서 주식을 살 수 없는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주식 매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려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식을 담보하든 뭘 하든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목적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고 그 관련된 유동성 공급이 지난번에 지준율 이나로 우리가 190조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의 목적으로 대출 가능한 주식 담보를 해서 한 게 한 50조 가까이 내외가 될 걸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갖고 있었던 분들은 대다수 21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거의 본전 근처에 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승하면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대출받아서라도 주식 올려면 산다는 거죠. 시세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시장은 주식이 할 길을 뗍니다. 주식 시장이 할 길을 떼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업종이 소비주 입니다. 쉽게 돈을 보니까 도박처럼 한 돈 번 사람 막 써잖아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막 썩어요. 그것처럼 소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보탬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많죠. 부동산이 거의 금융 전체 재산 3분의 2 정도 되니까 부동산 사라는 심리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쓸 돈 적더라도. 그럼 심리적으로 좋아서 소비에 보탬다는 주식시장은 실제로 돈이 벌리니까 계좌에서 소비를 확실히 살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은 중국 자체의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나가는 또 들어간 기업들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좀 마음하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는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월봉이 지금 양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겁나가 지난주 이번 주는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일봉 자체도 빠지고 있고 그럼 우리는 반도체 핵심 반도체들이 조정받고 있어서 특히 삼성전자가 겁나간 상태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잘 못 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반도체가 이미 쉽지 않아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일봉상으로 반등 구간 이번 연휴가 끝나면 아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박스건 상단 위로 2700 내에 근체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커진 않지만 반등하고 이제 그 이후에 반등장이 반짝 나오더라도 2700 정도 내외 2690까지는 저항선인데요. 강력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이 저항선이라서 2252포인트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강력저항선이고 2525포인트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은 2690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건에서 10월장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내려온다고 금리에서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중국을 좀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만명거사를 삼아서 주식투자자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주식투자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어떤 뭐 강제로 차게 만들더라도 돈을 풀어서 수십조라도 풀어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금융종합가세는 금투세는 당연히 폐지든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요해도 안 된다면 저는 앞장서서 국내 주식은 사지 말아라. 그래서 덕도 없는데 기업이 살 이유가 없죠. 단 뭐 1원도. 그래서 당연히 폐지나 유예를 해야 될까 아마 그렇게 결론 날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좀 셌죠. 지금 특별한 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그나마 텀세 바이오업 체감 내려갔습니다. 삼성바이오도 3%대 다시 100만 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강제로 돌아서서 현대차랑 수출지역을 좀 졌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신임 총리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여름에 주장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주장 안 해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가 강제로 되다가 아이나를 약세로 졌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우리가 시장 보탬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컨선들 중에서 외국인이 사줘야만 그동안 계속 반도체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또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원화 강세랑 엔화 강세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엔화 강세가 다시 그렇게 강세로 안 가고 일본의 정책을 인상하지 않고 좀 완화적으로 쓴다면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기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그동안 계속 팔았었습니다. 외국인들 워낙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실적이 나올 텐데요.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외국인 투자 은행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얘기를 목표가 하향 목표가 12만 대 얼마 전에 갔다가 지금 목표가 6만 대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릴 거라 보입니다. 시세가 보고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것은 이미 딥북 투자예요. 7월 달인데 7월 달 이렇게 주식 갈 때는 안 그러다 지금 내려와서 6만 대 오니까 이제 목표가 6만 대 낮추고 더 낮춰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마다 이게 더 발생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후발주자지만 ai 반도체 후발주자입니다. 그렇더라도 hbm3도 지금 하고 되고 있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아직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 좋으니까 없어서 못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혜가 삼성전자까지 그에 대한 수혜가 옵니다. 뒤쳐졌지만 그래서 하이닉스도 반등 박스건이 다 추세적으로 내년에 반등할 거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내년까지는 이 96,800원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당연히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어요. 이 96,800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항상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 여기서 갈 때 난 단계로 짧게 10표를 먹겠다 하면 못 맞춥니다.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수익 나면 그때 팔지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매매를 한다면 저도 히든카드에 말씀드린 목표가 73,000원 그다음에 7만 8,000원 그다음에 8만 5,000원 그다음에 8만 9,000원. 늦어졌기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반도체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계속 2차 전지를 봐드렸는데요.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약세죠 전부 다. 그동안 올랐을 때는 전부 다 외국인 사는 외국인이 엘젠소론 5%대에서 4% 왔다 다시 4%대 채웠고요. SDI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다시 안 팔고 조금 사서 올라왔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상승률에 상승의 가장 큰 1등 공시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포트도 비어있고 해서 주로 실어줬는데요. 그게 차익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실어주다가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하다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 보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 외국인 하다가 사다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H에는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전에 에코프로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떨어졌죠. 그래서 검투세 관련하게 되면 유예라든지 확정이 된다면 어쨌든 개인 건순들도 에코프로 그룹 좀 좋아하니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등락을 하면서 움직일 꼴로 보입니다. 대더수가. 그래서 지금은 차익실현 나오도록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조정 들어가서 눌림목 구간에 주로 이 눌림목 구간은 많이 나오면 LG엔솔루션 같으면 강하면 37만 원대고요.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36만 원대 이렇게 보고 눌림목 구간에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거이니스의 마감함입니다. 그리고 동방사 한마디는 주식 투자로 돈 벌일 가장 쉽다. 그런데요. 시세보다 기업의 가치 변화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